마이 네임 피즈 키샨 안녕하세요 키샨입니다 오늘은 돛담배를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코르크 마개 3개, 고무밴드 2개, 마스킹테이프, 가위, 나뭇꽂이, 펠트지와 송곳이 필요해요 우선 펠트지는 7cm짜리 정사각형으로 잘라주고 사다리꼴 모양으로 한 번 더 오려줄게요 그리고 코르크 마개도 3개를 준비해서 고무밴드로 묶어줄거에요 흔히 여자친구들이 사용하는 고무밴드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묶어준 후에 펠트지 가운데 위아래에 구멍을 내주세요 나뭇꽂이를 끼워서 연결해주고 윗부분은 잘라준 후에 마스킹테이프를 한 10cm 가량 오려서 쳐주세요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코르크 마개의 가운데 구멍을 살짝 내서 꽂아주면 돛담배 완성 정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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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